와이파이 다이렉트는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 간 직접 연결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럼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지원하는 LG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무선 및 네트워크 메뉴로 진입하신 후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. 그 다음 스마트 TV의 스마트홈에서 설정으로 진입한 다음 네트워크 메뉴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선택하여 켜짐으로 설정해 주세요. 하단 기기 이름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합니다.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 요청이 갈 수 있도록 예를 선택합니다. 연결 요청이 가면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수락합니다.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쉐어 앱을 실행해 주세요. 프롬을 터치하여 내 휴대폰을 선택한 후 툴을 터치하여 TV를 선택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.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된 콘텐츠가 TV에서 재생됩니다. TV에서도 연결된 기기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홈으로 들어와 스마트 쉐어에 연결된 기기 목록에서 스마트폰을 선택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면 됩니다.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스마트폰 기종이나 OS 버전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